아버지 뭐해? 선보기말아 너무 소중해 옷으로 딱 모아가지고 잠수! 어깨 잘 먹어야지 잘 먹기 좋네 고 fighting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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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맛 고기 고춧가루 토마토 한번 해 볼래 이런 전주자세인데? 어 싸워보려고 어디 갔노 오 숨었다 진짜 옆으로 가네 잘 짰습니까? 네 아침부터 풀묵 찝니다 새벽에 딱 일어났을 땐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줘가지고 괜찮았는데 지금 햇빛이 강렬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사이드월로 조금 가리긴 했는데 그래도 너무 더워요 여기 문이 어디 있어요? 어 다리를 선주야 이쪽으로 그러면 테이블을 옮긴다 조금 더 그늘이 있는 안쪽으로 테이블을 옮기고 식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 돼 여기 의자들 이렇게 안 돼 그치 아 이거 아이패드 없이 이거예요 어디있다? 안 옮겨요 근데 호두울 그렇지 않을까? 먹어봅시다 저쪽에 피가 너무 덥다 짬뽕 먹으면 더 더울텐데 그러게 자 이제 아침 이제 해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더워가지고 멍한 그런 느낌 휴 후 제가 작년에 했던 말이 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네 여름 캠핑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여름 캠핑은 아무래도 좀 힘들 것 같다 케이수완님 영상 보면서 그냥 대리만족하겠다 이런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좀 많이 힘듭니다 여름 캠핑 진짜 이렇게 이게 뭐야 모기 보살 끓여야 되는데 그냥 재만큼 끓여가지고 그냥 물에 끓이면서 끓일래 끓이라며 에그 닭 홍수 asks 민 fik surrounding Tel 주변를 이 냄새가 확 나지 않아? 응, 그러네 먹을 때 엄청 덥겠다 먹기도 전에 더운데? 그치, 너무 더워 메뉴 선정을 잘못했네 이열치열이야? 응, 월요일 하는 것만 봐도 더워 진짜 이열치열이 저기, 저기 조형물 있지? 저기 응 저기 이름이 뭐였지? 그 흰발, 흰발 까먹었어? 꼭꼭, 뭐, 무슨 개야? 흰발돌개였나? 아, 흰발돌개? 흰발돌개 왔었다? 텐트 밑에 막 기어 다니고 그랬어 그래? 한 마리 진짜 있었어? 어, 진짜 어떻게 생겼는데? 저거랑 똑같이 생겼더라 저거랑 똑같이 생겼어? 막 배치했어, 아빠랑 어, 더워, 더워 나 언니 짬뽕 좋아하잖아 이거 맛있게 먹었을걸? 응 나는 본 적이 없어 땡큐 먹읍시다 이열치열 아, 아우 더울 것 같아 약간, 면발이 좀 칼국수 같은 느낌도 있네 음, 맛은 짬뽕맞네 약간 기쁜 맛이 나네 응 어때? 음, 맛있어 짬뽕 장인이 맛있다고 했으니까 합격이네 다음은 네, 팔을 붙여줬어 앞에 잡아올게 진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그냥 다 때려 놓고 그냥 라면 끓여서 끓여서 응 이거 마야 마 덥지? 응 우리 이거 먹고 바로 수영하러 가야 되려나? 너무 더운데? 그치? 나 진짜 저기 칼 타고 낚시를 하러 한번 나가볼까? 요 앞에 딱 선주랑 안이나 보이는 곳까지 안 나갔으면 좋겠어 안 나가면 좋겠어 아침도 왜 짜줬어? 혹시 하나? 광화 한 마리 다 보일지 알았어 짜잔 파라솔 챙겨왔습니다 파라솔 해변에 쫙 멋지게 펼쳐가지고 수영하다가 파라솔 밑에서 쉬었다가 고르면서 좀 오랜 시간 바닷가에서 놀아볼 생각입니다 스노플링 할 거 챙겨봐 오 목에 쫙 olar 오 사실 어디서 도움이 오 아 그 나 저쪽에서 돌 있는데로 옮겨야 되겠다 물이 이쪽만 따뜻해 취한거 아이가? 난 취했구나 아니요 물 다니다보면 조금 차가운 데가 있고 좀 따뜻한 데가 있고 그렇더라 물도 엄마가 취했나? 어우 시원하다 하하하 계속 물이 들어와요 지금 벌써 파라솜을 몇 번이나 이동했는지 모르겠어요 뒤집어야되나? 이게 돌밭이라 지지하기 쉽지 않아요 큰 돌덩어리로 탑을 쌓아서 채워야 되는데 돌이 어느새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지금 벌써 세 번째 이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좌측으로 우와라 와... 완전 동그랗네 이쁘다 골고랑이 얘도 이쁘다 얘는 두개같은데 두개같은데 가자 바다가 바다가 확 들어와가지고 이쁘네 이제 서서히 빠지겠지 거품을 벨다란 팥 버티믹 버티믹 Behavior 버티믹 비닐을 켤까요? 비닐을 켤까요? 비닐을 켤어요 비닐을 켤어요 오이 같은 건 음식 먹기 전에 그냥 심심풀이로 집어 먹는 그게 맛있어 거리 거리 작다 보니까 약간 비굽네요 뒷равствуйте 꽁다리는 계란말이 여기에 절전을 있을것 같습니다 당황하러 찾기 오른되면 양쪽 위에 고기 숟가락을 두는 양쪽에 머스타드 생강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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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는 눈 많이 부었어? 괜찮아 살짝 자세히 보면 약간 부었나 이런 느낌이 있는데 많이 티 안 나 여기서 티 안 나? 응 근데 이런거 세우는거에 핸드폰도 세울 수 있어? 응 그럼 받아 저거 찍어보고 싶어서 타임랩스라고 있어? 그거 눌러주면 쫘아악 밤되는거 찍히잖아 그러니까 그거 있다가 공부하는 그거를 한번 찍어보고 싶었어 어 그런걸로 하면 좋아 어 그것도 타임랩스야 일종이 먹읍시다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네 렌탈을 껴야되나 살짝 어둡지 그냥 먹자 얼마간데 여기 껴있다 아이고 껴있어 보이네 아 아 아 아 아 아 나 너무 예뻐 너무 맛있어 우리 아침 겸 점심을 배부르게 먹진 않았잖아 오빠는 배부르게 먹지 않았어 하하하하하 나는 배부르게 먹긴 했지 수영 한판 하고 이래로 오니까 언제부터 삼겹살 와사비 찍어 먹으니까 이게 색다르더라 저번에 우리 삼겹살 주문해서 시켰잖아 그때 와사비가 그냥 찍어 먹었거든 어? 괜찮더라고 응 맛있어 맛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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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멀리 스트링가드 있잖아요 저도 어젯밤에 켜먹은거 낮에 끄지도 않구요 그대로 그냥 냅뒀습니다 지금 24시간 계속 깜빡이고 있는거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래가지고 뭐 건너지 다 되면 뭐 하나 바꿔야죠 그치 하하하하 떡 썼어? 응 완전 이거 잘라야겠다 괜찮겠지? 하하하하 치즈가 떡 하고 뚫어지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꼭 무슨 피자 같아요 피자 피자 어 이거 외국사람들은 꼭 피싼가? 하하하하 그럴 수 있겠다 자 요즘 저희 케이수환 채널에 외국분들이 좀 오셔가지고 보더라고요 분석해보면 헬로 하하하하 코리아 피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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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네임 이즈 케이수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코리아 피자 너무 멋있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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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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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러워서 안 따진다 많이 안 시원하긴 한데 그래도 먹으면 안 돼 저녁 잘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요가 한번 하려고요 안 되겄나? 안 되겄나? 안 되겄나? 커피 한 잔 하면 안 되겄나? 안 되겄나? 안 되겄나? 커피 한 잔 하자 커피 한 잔 하자 안 되겄나? 오빠 나 노다니까 왜? 하하하하 하하하하 상불렛지 못해 뭐야 이거 그림자장 밑에 담으니까 아예 안 보여 그럴게요 하하하하 하하 하하 아침부터 햇밭이 장난이 아닙니다 쪄 죽을 것 같아요 그늘이 없어요 지금 타포 아래에도 그늘이 없어요 햇볕이 바로 들어와서 그래서 뒤쪽에 그늘이 있는 쪽으로 밖으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금융하게 갈리죠 햇볕과 그늘 자 타포 뒤쪽으로 짐을 좀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햇볕을 같이 끓일까요? 아침에 바람 한 점 없네요 근데 얘기하니까 바람이 좀 분다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여름 캠비 하지 마세요 일단 나름 매력은 있으니까 하려고 딱 마음 먹는다면 진짜 더위 이런 고생 더위로 인한 고생한다는 것을 딱 각오하고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많이 더우면 뭘 해야 될지 잘 몰라요 멍해집니다 아침에 밥은 먹어야 되는데 멍하네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 멍 좀 때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올리니까 루프박스 올린 줄 알아? 이렇게 딱 하면 약간 루프박스 같긴 해요 끝까지 가고 네 자burn은 안전하게 걸 부어 끝까지 가고 끝까지 가고 해외 끝까지 가고 끝까지 가져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방금 전에 미리 짐 좀 정리해 놓으려고 보트도 접고 자충베트도 접고 이랬더니 사람 죽을 것 같습니다 미리 정리 안 해놓으면 나중에 힘들 것 같아가지고 해놨더니 아 죽겠네 아 죽겠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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